구TV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한 보금전파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된 1만 5천여 교회는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구TV는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의 소식을 TV방송과 온라인신문, 지면신문을 통해 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장양희 회장은 경기총이 신앙으로 연합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며 구TV의 보금전파 사역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일에 공역하게 돼 감사하다며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연합함으로써 구TV가 보금통일 시대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